워싱턴주 시애틀에서 3시간 동안 약 1250건의 기록적인 번개가 내리쳤습니다. 미국 국립기상국은 지난 토요일 밤 대규모 정전을 야기한 폭풍후 동안 워싱턴주 서부에서 약 1250건의 번개가 기록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시애틀에 위치한 국립기상청 사무소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의 강력한 뇌우가 발생해 푸제사운드 지역의 번개와 폭우, 홍수, 우박이 번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.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1250건의 번개가 기록되었습니다. 이 중 200여 개는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에 시애틀 메트로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. 나사는 번개의 발생 원인으로 구름 속의 빈결 입자가 충돌을 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자가 부서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번개는 천둥이라고 불리는 소리를 발생시켜 소리의 속도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요. 번개와 천둥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빛은 소리보다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번개의 섬광은 천둥 소리보다 더 빨리 보이게 됩니다. 빛은 초당 18만 6천마일을 일정하게 움직이며 번개가 치면 밝은 섬광이 발생합니다. 시애틀시 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폭풍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4,500명 이상의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. 다음 폭풍입니다. 5,000명 이상의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.